어우 말리야 오늘 처음 나온거야 간식 있어야지 나와 이제 다시 촬영을 시작해볼까 간식 먹을까? 간식 먹을까? 근데 갑자기 왜 비가 오는거야 빨리 해리 코코 니케 시안주산 세라 천천히 옳지 염소들도 하나씩 줄까? 가보자 직원이 직원이 하나 먹어 직원이 너도 홀통 알바 닥치 싸우지 말구 넌 자꾸 이렇게 불로 싸워 스트리트 파이터야 뭐야 너도 이제 안 도망가서 다행이야 너 먹었지? 야 직원이 여기 있네 이거 하나 더 있네 이거 자 직원이 자 직원이 오케이 쟤네들은 내가 없어야지 먹고 그래도 제일 오래 살았다고 잘 쫓아다니네 꼴탕 꼴탕 일로와봐 안와 그대들은 간식을 더 기다리는 곳 가봐 하나 더 줄게 가봐 멀리 헤리 코코 니켈 니켈 세라 자랑해 빨리 있어야 돼 밥 먹어야 되니까 밥 먹고 먹자 그럼